아빠, 아빠 병원 맞아가지고 아팠거든 병원가서 아팠어 그러다? 응 내가 자기 아파서 더 자야 된다고 그랬거든 아아 잠깐 나갈게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 안가고 오늘 서호와요 우리 서호 어머니는 어떻게 할거야 이러다? 뽀뽀 뽀뽀말고 안아줘 뽀뽀하지마 안아줘 꼭 안아주자 응 왔다 서호 엄마 왔다 뽀뽀야 뽀뽀야 이번에 안녕 어? 서호 안녕?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삼촌이다 성호야 삼촌 성호 왜 이렇게 성인 남자 같아 멋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누다야 서호 왔어? 아니 내가 삼촌도 있다고 하니까 계속 삼촌만 말해 아 삼촌 안녕 어휴 서호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간다 누다 내려갈거야? 누다야 이모 왔어 뭐야 왜 이렇게 힘주고 안아 손 닦으러 서호야 이쪽으로 갔다와 손 닦고 만나자 네 서호 도망가버라 서호 도망가는게 아니라 손 씻으러 간거야 밖에 갔다오면 우리 손 씻어야 되지? 응 응 성호야 성호야 어 성호야 그런거야 얼른 가보자 얼른 가보자 얼른 가보자 서호야 응 서호야 서호 어 손 씻었대 응 응 우워 나 성호 안아주기로 했잖아 안아줘야지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줄까? 성호야? 아이고 아이고 어 엄마도 어 이모 아이고 누다도 안아줄거야? 성호 어디가 성호야 어디가 성호야 어디가 같이 놀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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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는거 아냐 아 치즈죠? 이거 줘? 응 이거 이모네껀데? 아냐 너무 부겨면 안돼 알았지? 우리집처럼 자 자 1차전 시작하는거야? 벌써? 누다 서호 만나면 뭐해준다고 했지? 서호 저만인가 뭐해준다 안녕 아니여래 서호야 누다 뽀뽀해줘야지 안아준다 했잖아 누다 안아줄거야 서호 안아줘 아니 서호가 이모 뺏었어 뺏었어? 어 같이 갖고 놀아요 아니야 아니야? 어 서호 이제 자기의 의사표는 확실히 하네 서호야 이거 루다랑 같이 놀아야지 이거 루다꺼야 이거 루다꺼 이거 루다꺼 서호야 루다꺼 응 이거 루다꺼 아니야 서호 갖고 놀다고 주는거야 응 너희 이렇게 싸우면 아무도 못 갖고 놀아 서호 서호 이모 서호 이모 이거 갖고 놀아 이모가 갖고 놀아? 어 이모 가져? 응 진짜? 고마워요 둘이 이리와 뽀뽀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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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둘 다 여기 놀이방에서 놀아 놀이방마다 놀이방 이리 오세요 여기 장난감감대도 오세요 살살 살금살금살금 이모 뭐해 이모 이제 엄마랑 얘기할거야 여기서 아빠랑 놀거야 이제 서호가 장난감 갖고 놀고실때 루다가 소개 좀 시켜줘 우리집에 장난감 뭐 있는지 같이 갖고 놀면서 소개해줘 안녕 아빠 줄거야 이녀석이 같이 갖고 놀아야지 내꺼야 서호가 집에 놀러왔으면 루다가 장난감 같이 갖고 놀아야지 서호도 너 갖고 놀아 그래 이거 큰일났네 이거 서호야 미안해 너희들 같이 못놀겠다 이러면 같이 못놀아 루다 뭐 갖고 놀고싶은데 이거 이거 갖고 놀고싶어? 그럼 서호랑 같이 갖고 놀아 옆에 앉아서 루다야 넌 또 왜 팔짱 끼고있어 팔짱 큰일났네 루다 동생 못놀아주겠네 왜 얘 둘이 같이 놀기는 힘들어 같이 놀기는 힘들어? 루다가 자기 장난감 못 건들게 계속 그래 진짜? 어머 친구들 못 오겠네 이거 뭐야 신났다 신났다 같이 뛰어 아니요 나 뛰어 같이 뛰어 가서 같이 뛰면 더 재밌어 아니 아니 나 온다 나 온다 서호 탈출 왜 서호야 루다랑 같이 놀아야지 아니요 하하하 루다야 서호랑 노는거 싫어? 네 서호 가라그래? 네 대답은 안하네 서호랑 같이 장난감 갖고 놀아야지 루다꺼 온거 알는데 서호 오면은 같이 만지고 같이 갖고 놀으면 되잖아 네 그렇게 내꺼야 내꺼야 하면은 서호가 슬프잖아 루다도 친구네 집 가가지고 장난감 만지고 싶은데 친구꺼 못 만지게 하면 어때? 슬프지? 네 근데 루다도 친구 오면은 이거 갖고 놀래? 이렇게 해야지 서호가 갖고 놀다고 루다꺼 뺏어가는거 아니야 잠깐 갖고 놀고 다시 돌려주는거야 알았지? 응 루다가 만든거 서호 한번 만져보라 엄마한테 만져봐도 돼? 서호야 이거 만져봐도 된대 루다가 우와 우와 너무 잘했다 루다야 그렇게 하는거야 알았지? 한번 놀려볼래? 한번 놀아볼래? 그러는거야 엄마 사이좋게 사이좋게 먹을까? 그래 너가 제일 사이좋게 해야돼 루다야 자 사이좋게 먹으세요 먹은건 루다 어이구 서호가 루다가 물 마시려고 물 줬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돼? 고마워 서호야 역시 너희들은 먹을 때가 제일 귀엽다 서호 누나 재밌게 잘 갖고 놀고네 엄청 잘 노네 루다야 그거 갖고 놀고싶으면 서호한테 같이 놀자 그래야지 화났어 루다야 여기 이제 갖고 올 수 있어 서호가 이제 흥미를 잃었어 갖고 놀거야? 네 서호가 안하니까 재미없지? 맨날 맨날 뭐 뺏길거 같구나 그러면 주위에 어른들한테 다 숨겨놓는다니까 저렇게 뺏기면 속상하니까 여기다 숨겨놓는거 봐 서호 너무 재밌게 갖고 논다 루다도 같이 갖고 놀아 그러면은 갖고 놀고싶으면 너 갖고 놀지도 않잖아 지금 근데 서호 갖고 노는거 왜 방해해 루다 다른거 갖고 놀아 서호 서호 이거야 어 서호 이거야 서호 이거야 가위 누가 켜져 서호 아빠가 가위 어떻게 주는걸 했어 이쁘게 줘야지 그렇지 다시 또 다른 빨간색도 어떻게 줘야 돼 그렇지 손잡이가 가게끔 줘야지 서호도 이럽니까 응 집에 자기꺼 못 만지게 다 비슷한가봐 이 또래애들이 다 자기꺼에 대한 책이 강하고 소유욕이 강해서 아빠 줄거야 미안 서호 이거 루다 이거 똑같이 둘 다 배그라지 루다 이거 껴도 서호 기분 좋아? 서호도 웃어줘봐 아 진짜 웃긴다 루다 얍 하는거 보여줄까? 자 루다 얍 하는거 봐봐 서호야 루다 얍 서호 얍 루다 얍 어이구 와 루다랑 서호 맘마 맛있게 먹네 누가 제일 잘 먹나 볼까? 루다가 루다가 제일 잘 먹어요? 응 지켜볼거야 병아리들 너는 먹고 잘 자야돼 알았지? 네 그래 좋아 네 루다도 대학하네 척척척 계속 쓰다 던고 있어 지금 루다야 서호 이제 좋아졌어? 오니까 좋대 진짜? 응 내일 와야겠네 둘 다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네 네 우리 서호 잠 확 깨게 해줄까? 어? 그럴까? 응 맞아 우리 쉴거 있는데 응 뭐 주지 이모가? 오우 좋겠다 우와 루다가 줘 루다가 루다가 서호야 이리와봐 루다가 서호 갖다 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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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 생일사람은 같이 갖고 놀고 같이 갖고 놀거야 루다? 응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자 같이 보는거에요 일단 서호하고 순서 기다리세요 그렇지 아이고 루다 착하다 어 됐다 어 이렇게 되는건가 봐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건가 보다 우와 루다 290 어 그래 이제 서호가 뽀로로 다 치라고 여기 뽀로로 다 치라고 그다음에 루다 한번 해보자 어 됐어 한번만 만져봐 주자 서호야 이거 루다 한 번만 만져보게 해도 돼? 루다 이제 한번 만져봐 해 안녕 자 자 자 자 서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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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다 한번 갖고 놀아도 돼? 어휴 안 돼? 안 돼? 서호하고 싶어? 응 그 대신 삼촌이 맛있는거 줄게 맛있는거 준대 어때? 응 괜찮지? 알았어 단순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뽀로로 과자다 그럼 서호는 그거 먹어 네 자 루다 한번 해봐 너 왜 또 싫어? 요거트볼 좀 꺼내줘 네 이거 맛있는데 먹어볼래? 먹어보면 마음이 닿을거야 자 장난감은 완전히 디저이 됐어 루다가 되게 말이 빠른데 오늘 서호를 보니까 확실히 나는 빠르다는 걸 느꼈네 그쵸 서호가 이제 좀 평균적인거잖아 그리고 서호도 최근에 또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니까 아니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아까 전에 너무 정확하게 아니야 이럴때 이럴때 애들한테 호응 되게 잘해줘야 되잖아 말 많이 해 그쵸? 지금 많이 해줘야지 루다야 아까 뽀로로 장난감 안 만지고 기다렸던거 너무 잘했어 그렇게 기다리는거야 알았지? 응 서호도 양보해줘서 고마워 알았지? 서호도 잘했어 양보해주고 그러는거야 너희 둘이 잘 친해져서 나중에 커서 이 영상 봐봐 으하하하 으하하하 옛날 싸우는 영상 있는거 아니야? 이게 또 아이를 안 키우는 루팡인들은 그럴 수 있어 애들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에요? 나 아기가 자기꺼 양보할지도 모르고 다 자기꺼 이기적으로 보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나이때 애들이 그런겁니다 이게 정상 발달이고 자기꺼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거라던가 자기 공간 이런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정상 발달 과정이니까 너무 나쁘게 바라보지 마세요 서호 입에 하나 넣어줘 좀 질려보는거 같은데? 진짜 그런거 같은데? 여러분들 정상 발달입니다 영상에서 루다가 먹을때 아빠도 먹어 엄마도 먹어 사람들이 어? 루다는 정말 양보도 잘하고 또래랑 있으니까 전혀 안그렇죠 또래랑 있을때 딱 이 또래에요 서호야 루다한테 하나만 줄래? 어머 자 루다야 서호한테 과자 하나만 주라 오 우와 우와 루다야 그러면 서호가 약간 이상이잖아 고마워 그래 방송천재야 서호야 이거 그럼 루다 하나 줘 우와 금붙고는 안되고 결론은 이거는 누가와도 못주는거야 이거는 임금님이 와도 못줘 그러네 안 돼 시작 서호가 루다 물주는거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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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랑 루다 어디갔지? 서호 여기있다 루다는 어디갔어? 여기있네 집에 갈 때 되니까 같이 너네 원래 다 그렇더라고 너무 안본지 둘이 오래됐어 그리고 루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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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호가 동역해 서호가 서호가 동역해 굿 오양도 따라하는 거야 뭐야 서호가 동역해 하필 어머어머어머어머 둘이 똑같은 행동해 그리고 목이 안 떠 바득에 바득에 앉아 바득에 앉아 이쁘 어 쫙 그렇지 남자애랑 뭐하는거야? 아빠 더 뜨거워 호수야 이제 집에 갈까?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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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아 뜨거 아 뜨거? 개인기 총 발산하네 이루다 응 가자 니가 젓가락질하는거 좀 보자 어 밥도 그렇게 찍은거 저깔으로 우와 우리 루다 진짜 잘 먹네 추워 어 속이 안좋아? 추워 루다도 속이 안좋아 루다 엄마가 안좋을때 어떻게 거기 속 안좋을때 자 지금 7시 15분이고 드디어 이제 저녁먹고 이제 서우는 좀 이따 갈거에요 오늘 하루 루다랑 서우랑 처음에는 되게 자기 물건 챙긴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돼서는 이제 서로 엄청 친해졌죠 웃겨 너무 웃겨 서우야 서우야 다음에 또 놀러와 자주 놀러와 알았지? 응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금맘불이 루다야 이제 서우 갈 시간이래 응 갈 시간이야 응 서우야 재밌게 놀았어? 응 다음에 또 만나자 루다 이제 서우 가는데 어때 마음이? 이상해 이상해? 야 가 안녕 서우 안녕 엄마 안녕 잘 가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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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